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를 좀 하고 가자면 사람 말을 왜 양쪽 모두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추석인데 시댁은 안가고 자기 언니 집에 놀러간 마누라 결국 대판하고 이혼합니다. 이랬는데 미친 반전 원제 명절인데 싸우고 이혼합니다. 제목처럼 이번 명절에 크게 싸우고 이혼하는데 사실 이건 결론이 그렇다는 거고 명절 이전부터 저희 부부에겐 너무나 많은 문제 그리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하고 아내의 친정 조카 문제로 저희 부부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내는 세 자매 중 막내고 자기 큰언니랑 엄청난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인연을 완전히 끊고 살다가 저랑 결혼하면서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됐고 그 이후로 다시 원래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뭐 이건 사실 나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죠. 친자매들끼리 다시 친해진 건데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큰 처형집이랑 저희 집이 40분 거리로 좀 멀어요. 그런데 친해진 이후로 아내가 그 먼 거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먼저 그렇게 자기 조카 유치원 픽업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언니가 혼자 사니까 힘들어 가지고 돕는 거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아내 조카 유치원 픽업은 큰언니 그러니까 애 엄마죠. 큰 처형이랑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작은언니가 도맡아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아래까지 끼어들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만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니 이건 그냥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하면 되는 거지 왜 멀리 사는 당신까지 거기 끼어들어 하지마! 이랬는데 아내가 화를 냅니다. 어이없죠? 그래서 당연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누가 말해도 우리 언니랑 조카는 내 핏줄이고 넌 아니야! 우린 헤어지면 그냥 남인데 그런 네가 왜 무슨 상관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핏줄들 먼저 챙길 거야! 딱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누가 참습니까? 못 참죠? 저도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고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 너는 헤어지면 그냥 남이야!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남아있다 이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이미 엄청나게 깊은 골짜기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저희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식 내외 챙겨주겠다고 2주에 한 번꼴로 싱싱한 과일, 야채 등등을 직접 어? 그 딸다리를 끌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번은 아버지가 원래 오겠다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적이 있는데요. 이때 아내가 기분 나쁘다고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결국 이것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그날 미친듯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저희 부모님들 두 번 다시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없고 웃긴 게 아내, 언니랑 조카는 말이죠. 3주에 걸쳐 무려 3번씩이나 저희 집을 다녀갔다는 거죠. 코미디도 이런 거지같은 코미디가 없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사일을 도맡아 하니까 제가 벌어오는 수입에서 본인의 몫을 따로 달라며 요구를 했고 그래가지고 적금 80만원이랑 용돈도 따로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 생활비는 100% 제가 부담을 하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많아요. 그 외 기타 등등 막 사달라는 것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평소 아내한테 들어가는 현금만 따져도 200만원이 넘을 텐데요.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현타가 옵니다. 사실 청소랑 빨래도 그래요. 그냥 제가 하면 되거든요. 굳이 이렇게 따로 돈을 챙기는 꼴도 우습고 말입니다. 거기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수준에 제가 먼저 하자고 하면 그 대부분을 피합니다. 여하튼 우리 부부 이렇게 사이도 안 좋고 서로에게 불만도 되게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석 당일에 저희 아내는 시댁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언니 집에 놀러를 가버린 겁니다. 게다가 제가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남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 언니 집에 데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유요? 저도 모릅니다. 아니 그냥 친언니들 소개를 안 해줘요. 안 보여줍니다. 결혼하고 무려 1년 지나서야 겨우 해줘도군요. 여하튼 아까 오후에 연락을 해서는 여태까지 잠을 잤다고 하더니 저녁 8시에 전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7시 47분에 전화를 했는데 수신 거부를 하는 거예요. 벨이 가다가 넘어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끊어버리는 거. 처음엔 좀 바쁜 일이 있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또 수신 거부를 하네. 그 이후로 90분 동안 5번이나 전화를 더 해봤는데요. 계속 수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안 받는 게 아니라 벨이 오면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톡을 보냈더니 답장을 하긴 하는데 이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지금 이게 뭔 짓거리야?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따졌더니 뭐 자기 조카가 폰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며 야! 너 혹시 의처증이냐? 뭐 이딴 소리를 냅다 갈기는 겁니다. 아니 그냥 자기가 미안해. 우리 조카가 유튜브보다 실수를 거부했네. 내가 못 챙겼어. 정말 미안해. 이렇게만 말을 했다면 저도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에 너 뭐야 의처증이냐? 이딴 미친 소리를 하는데 누가 이걸 참아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말 다 있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랬더니 바로 차단을 해버립니다. 저를 차단했어요. 남편인데 정말 기도 안 찹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온 아내와 엄청나게 싸웠고 결국 이혼하자! 여기서 헤어지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짐은 제가 미리 다 싸놨고 이제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도대체 추석에 이게 뭔 미친 꼬라지인지를 모르겠어요. 짐 싸놓은 거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건 제일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글을 올리고 다들 막 이혼해라 여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고요. 그걸 본 아내가 빡쳐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스포를 하자면 아내가 이 글을 어떻게 봤냐면 아내 보라고 일부러 아내가 평소 왔다갔다 하는 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보고 글을 올립니다. 저희 남편이 하도 어처구니없게 글을 써서 반박 좀 할게요. 글이 다소 두서 없을 텐데 감안하고 읽어주세요. 저도 이렇게 저희 이혼 과정을 중개하는 이유 이 인간이 예전에 뽐뿌에다 우리가 이혼을 한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부렁 내용을 올렸고 당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저와 저희 친정가족을 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카는 제 딸이 되는 거고 숨겨진 딸 그리고 저는 천하의 개념 없는 미친 여자처럼 보일 게 분명하니까요. 결혼하고 연락 끊겼던 언니들과 다시 만난 건 사실이에요. 또 결혼 전에는 전혀 없었던 시부모 간습이 생기면서 싸움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거 조카 등하원 이거는 언니한테 직접 부탁을 받았고 많이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한두 번이야. 그래서 이거 언니 혼자 하기 힘들어한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그걸 네가 왜 아는데 어? 야 네가 일을 적게 하고 편하게 사는 건 날 위한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하더니 제가 당시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뭐라뭐라 하더니 그날 밤에 인터넷 커뮤니티 들어와가지고 글을 쌓아 올린 거예요. 제가 제 가정사회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 물론이고 또 이 인간이 이럴 때마다 지 카톡 프사에 우리 싸운 이야기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데 이번엔 아예 인터넷에 올린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은 이걸 세상에서 제일 잘하고 즐겨요.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여하튼 싸워던 중 남편이 야! 조카 픽업을 네가 왜 하냐? 애 새끼 애미도 아닌데 네 언니가 해야지. 이러면서 대놓고 욕하고 비화를 해가지고 저도 극도로 분노했고 야! 뭔 소리냐? 조카는 내 핏줄이고 너는 남이야! 이런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저희 언니들을 안 보여줬어요. 제 언니들을 처형이라 부르지 않고 네 언니년들 이따위로 부르는 인간한테 제 가족을 왜 보여줍니까? 저러다 언젠가는 직접 얼굴 보면서 쌍욕 날리게 불부듯 뻔한데 왜 보여주냐고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럼 너는 네 동생이 혼자 애 키우면서 등하온 문제로 쩔쩔매고 있을 때 꼭 네 엄마가 픽업해야지. 어? 그걸 네가 왜 해? 그걸 애 엄마가 픽업해야지. 그걸 오빠가 네가 왜 해? 이런 여자는 만나라? 이런 말을 했고 그러고 보니 정말 궁금해요. 이 인간이 진짜 네 조카는 네 엄마가 네 누나는 네 누나가 픽업해야지. 그걸 왜 네가 하냐? 이렇게 말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혹시나 그때 제가 느낀 그 분노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여동생이 아니고 누나였네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큰언니가 이혼하고 혼자 애를 키우는데 평소에는 근처에 사는 작은언니가 픽업을 도와주지만 또 작은언니가 매번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막내인 쓴이인게 쓴이가 좀 도와주고 하나 봅니다. 그걸 가지고 욕을 한 거고요. 여튼 그 후로도 마찬가지 싸울 때마다 계속 저희 언니들 엄청나게 욕했고 저도 정이 뚝 떨어져서 저희 언니 얼굴들 보여주지 않게 됐던 거예요. 왜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저희 집에 자주 왔던 문제 이것도 기가 찬 게 아니,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게 안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던 겁니다. 특히 인간은 마치 자기 글에 아버님 혼자만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시모, 시부 두 사람이 함께 왔습니다. 2주에 한 번씩이요.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 아들만 좋아하는 걸 잔뜩 싸들고 와가지고는 오자마자 두 사람이 돌아가며 잔소리를 죽으라 했어요. 특히 제 취향이 아닌 것들 일방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제가 안 먹잖아요? 그럼 대놓고 화를 냅니다. 왜 안 처먹냐고 아니, 네가 안 먹을 거면 우리 아들이나 먹이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냐? 이러면서요. 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각종 몸에 좋은 즙들, 꽃가루 이런 것들 이런 걸 쫓아다니면서 먹일 만큼 허약한 인간 아니거든요? 오히려 키 180에 몸무게가 110kg나 나가는 인간인데 이거는 반대로 안 먹는 거 그게 더 건강해지는 법 아닌가요? 굶겨야죠. 어? 어? 초거대 비만인데 여하튼 그랬어요. 저는 결혼이라는 게 남편이랑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한 건데 해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원래 있던 가족들 틈 바구니에 제가 끼워 들어간 거였어요. 설날 추석을 빼고도 제사가 세 번이나 더 있는 집 안입니다. 음식하러 가잖아요? 남편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쳐먹고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잡니다. 잠만 쳐 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길어가지고 한 번만 자르고 갈게요. 금방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